살펴봤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KB금융이나 LG생명과학, 롯데정밀과학과 신세계푸드, SK이노베이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와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구조조정 관련주들도 양환 실적을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일단 어제 오늘 주요 종목들 몇 개 실적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지난 분기에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연결기준, 자회사까지 다 연결시킨 거죠. 현재 지금 매출은 12조 8천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5%가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 약 3.2%, 영업이익은 6,785억 원. 작년 동기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만 역시 전분기 대비 나쁘지 않았다 하는 건데요. 이것만 본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독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매출은 6조 원 정도 되고요. 작년 전분기 대비 4.2%, 매출은 약간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요. 7,127억 원. 연결기준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자회사, 연결회사들은 실적이 나쁘고 포스코 그 자체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전분기 대비 21.4%, 상당히 큰 폭으로. 사실은 철광업한 게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와는 달리 현재 일단 단독기준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출 6조인데 영업이익은 1,727억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은 12%가량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철광석 가격도 올라왔는데도 그래요. 그런 상태는 역시 WP, 즉 월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은 현재 사업 제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중이 무려 45.2%,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파이넥스 공법 등을 통해서 쌓이는, 쌓여있는 그러한 경쟁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중국과 관련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고 단기로도 시장 상황이 나쁘지만 않다면 포스코도 포스코의 단기적 크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